집안 구석구석 평소 쓰지 않는 물건들을 모아 애터미 사랑나눔 바자회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물건들은 누군가에겐 선물이 됩니다. 애터미 바자회에서 나눔과 사랑을 전달하고 이를 통해 모인 기부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갑니다. 푸짐한 먹거리, 풍성한 이벤트, 즐거운 기부와 나눔의 장 2019 애터미 사랑나눔 바자회는 본사와 전국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애터미 파크에서 열리는 바자회는 11월 30일에 개최되며 바자회 참석은 애터미 티켓입을 통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애터미센터 바자회 신청은 애터미센터 커뮤니티를 통해 댓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 따뜻한 애터미인들의 나눔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